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왕입니다 오늘 먹을 것은 밴댕이 회, 그리고 밴댕이 회 무침입니다 막장하고 간장이에요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다 많이 저장 먹으러 가는 중 눈치 dimin기위 2 준비 눈치채는 편하고 맛있게 잘 먹어야 하는데 오늘 저녁의 시각에 썰어진點 텐션 너무 늦었지만 고기 났다 아이템이 따뜻하게 닦아주세요 진짜 맛있다 고기 났다 총 1, 2, 3, 2, 3, 4, 4, 4, 5, 5, 5, 6, 5, 5, 6, 10,000원 고기 났다 계란 탱탱 오일에 나오는 마늘은 파기랑 같이 먹어서 점점 많아요 , 오일에 먹으면 맛있어용 오일에 먹으면 더 맛있게 먹은 것 같아요 오일에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어용 오일에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먹으면 먹으면 더 맛있는데 오늘은 이 식이란이 없더라구요 진짜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을 거예요 안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은 정말 맛있어서 먹으면 더 맛있지만 게르바이트 캬 캬 아삭 ! 밥 마셔요 저게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어 이쁘게 먹으면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었어요 제 배로 먹으면 안 좋지 않아요 정말 맛있는데 진짜 맛있다는 것 같아요 정말 맛있지만 다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나는 더 맛있게 먹으려면 안 먹지 않죠? 나는 하나하나, 그럼 한 번 먹으면 더 맛있는데 너가 더 맛있었어요 나는 한 번 먹으면 더 맛있는데 그리고 이 소스는 아주 잘 어울린 것 같아요 한 번 더 먹어도 맛있게 잘 어울린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소스는? 이 소스는 정말 맛있게 잘 어울린 것 같아요 저는 소스는 정말 맛있게 잘 어울린 것 같아요 소스는 너무 맛있어 그리고 소스는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먹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총무근무 너무아요 파티들 우리 인침대는 고걱 OW 고춧가루 고추 앗 호박 그쵸?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뭐라고 불러서? 뭔가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서 저도 아삭아삭해요 너무 맛있어서 먹은게 더 맛있었거든요 아삭아삭 너무 맛있엉 맛있어 아삭아삭 전 Parce que 너는 이렇게 매워진 것 같아요 특히 내가 먹었지만 이 소스에 넣어먹고 또 내가 먹었을 때 내가 먹었을 때 너무 잘 먹었을 때 정말 맛있을 때 먹었을 때 너무 맛있을 때 먹었을 때 남의 먹방이 더 맛있을 때 나는 그냥 먹었을 때 까다로운 먹었네요 나를 먹었을 때 요즘 cerebral 탈락도 너무 즐기는 거 같아요 젖은 면을 만날 수 있는 맛 이것이 면이... 그리고 이렇게 할 때가 몇일인가요? 좀 이 날이 이렇게 들었다면 는 조금 더 맛있는데 밥을 먹으면 더 먹기 좋은 음식을 먹어서 오늘은 밥을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게 먹어야겠어요 오늘의 식감은 더 맛있게 먹어야겠어요 저는 아주 맛있게 먹어야겠어요 나머로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야겠어요 탕후라이이도 좀 더 맛있어요 진짜 맛있네요 진짜 맛있던데 뼈가도 이렇게 옴아라인거 같아요 겉은 뼈가를 입고 있는 소리가 너무 좋아요 저는 뼈가가 잘 안에서 먹는 게 너무 좋아요 뼈가를 잘 안에서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매우 매운 거 같아요 진정한 먹방은 너무 많이 먹었을 때 저는 바삭바삭으로 먹었을 때 나는 고소하고 너무 기쁜다 나는 고소하고 내가 더 많이 먹었을 때 제가 엄청 잘 먹는 것 같아요 아예 이리 와요 너무 잘 먹어서 먹으면 좋네요 아예 한입 먹기 엄청 잘 먹어서 먹으면 좋습니다 정말 잘 먹으면 좋고 너무 맛있어 참깨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서 먹으면 좋겠어요 한입? 저녁, 넉넉히 굳는 버섯 돈까싱 그릇에 이용하신 ко its 넉넉히 귀여우니 .. 아.. 아.. ㅋㅋㅋㅋ 아.. 아.. 아주 잘 어울려요 아.. 아.. 이렇게 머리가 너무 잘어울려요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너무 잘 어울려요 너무 잘 어울려요 진짜 잘 어울려요 너무 잘 어울려요 너무 잘 어울려요 저는 고소한 치즈가 제일 맛있는데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잘 어울렸어요 치즈가 잘 어울렸어요 치즈가 잘 어울렸어요 치즈가 잘 어울렸는데 치즈가 잘 어울렸어요 잘 먹었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밴댕이 회랑 밴댕이 회무침을 먹어보았는데요 약간의 뼈가 씹히지만 크게 거슬리지 않고 기름지면서 담백하면서 고소하면서 너무 맛있었습니다 웅어회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저는 잔뼈가 적은 밴댕이 회무침가 더 맛있었어요 그리고 회무침도 정말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